진명 달려도 보고 가슴 적시는 음악 속에 머물러도 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추억도 싸우면서 평화의 운명을 새겨볼 수 있는 축제를 소개합니다.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경기도 파주의 공진과 평화들이 일하면서 평화예술제 마라톤, 포럼 등 단체로 행사를 내립니다. 저도 여기서 노래하니까 꼭 만나러 와주실 거죠? 더 큰 평화에 위한 시장, 렛츠, DMZ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 변화의 중심, 기회의 경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